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딱딱한 주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수준만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0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모두 다 부풀려졌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이번 선거뿐만 아니고 4월 10일 총선은 2020년 4.15 총선 수준 정도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가 다 부풀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48개 선거부에서는 평균적으로 1만 5천 표 내외의 위조 사전투표지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드러난 이후에 한국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국힘당은 입을 다물고 검찰 입을 다물고 경찰 입을 다물고 언론인들 다 입을 다문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사실상 선거에 관해서 대한민국은 망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럼 선거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일당 지배체제 하에 놓여 있는 것을 뜻하고 국민들은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선거권 참정권을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가 박탈당한 상태니까 노예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본인은 자유인이라 생각하지만 노예 상태에 놓인 겁니다. 그것이 이제 2020년 4.15 총선 이후처럼 그냥 쉬쉬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까발개진 상태지 않습니까? 4년 동안의 집요한 노력 득태에. 그러나 대한민국은 잠잠하고 조용하고 대부분 외면하지 않습니까? 시위장에 몇 사람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선거 부정 상태를 벗어나기가 많이 어려워진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홍콩이 걷는 길하고 비슷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추론이나 가설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알려진 상태에서 우파 정권이 절대적으로 그 문제를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겠지만 그 폐를 이제 시간을 두고 대부분 다 치르겠죠. 국민 수준인 겁니다. 국민이 그 수준이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분노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뭐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4천만 5천만 되는 사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 이름치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자각 수준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게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구에서 이 선거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가 쓴 간단한 글이 이겁니다. 선거를 도덕질을 당해서 나라가 홍콩이 되기 일보 직전인데 아무 생각도 없이 하하 호호하고 있는 우리 불쌍한 국민들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참으로 착잡합니다. 왜 그렇게 통찰력이 없는지 왜 그렇게 직관력이 없는지 왜 그렇게 영성이 없는지 꼭 주고 봐야지만 정신을 차리려는지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데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다수의 여러분 심성이 극단적인 여러분들 자기 이익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공공재인 이 선거를 보존하고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대열에 아무도 낯설여 하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선거를 부정하게 치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산하고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권력을 훔치더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대규모 저항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 밑에 또 한 분이 최원석 님이 포탈만 보더라도 2020년 4.15 총선 직후에 다수의 국민들이 선거 부정을 인지했고 분노했습니다. 주류 언론이 다루지 못하고 쉬쉬할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는 거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와서 싸우는 국민들은 소수였고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풀락지까지 있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민성에 실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최원석 님이 이렇게 글을 올리신 겁니다. 국민들의 민도라든지 국민들의 성향, 태도라는 것은 마치 유조선이 있게 항의하는 것처럼 바꾸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일부 선각자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막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그 성과를 거두기가 시간이 가면서 날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중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 선거를 빼앗긴다는 것은 선거권을 빼앗기는 거죠. 선거권을 빼앗기는 것은 지금 빼앗기는 것이 가능성이 아니고 10년째 빼앗겨왔으니까 그것을 4년 전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성을 홍콩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아마 한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가 너무나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홍콩보다 훨씬 더 가혹할 겁니다. 한국은. 한국은 훨씬 더 가혹한 상태가 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그런 판단 제가 갖고 있는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문제를 안타까워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로 밝혀진다 불구하고 이걸 덮는 위정자들이나 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치르게 될 그런 자업자득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비용이란 것이 너무나 앞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